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인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성남지청과 중앙지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가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걸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거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로 일할 때 관내 기업들이 경남FC에 후원하도록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 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어제인 10일 제3자 뇌물 제공 피의자로 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이는 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는 진술서의 다섯 번째 항목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에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에게 무상 후원을 요청해 수많은 기업들에게서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해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경남FC 발전을 위한 후원 잇따라 넥센 회장과 현대위아 대표가 홍준표 구단주에게 경남FC 발전 후원 기금 기부라는 글을 올리고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경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받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인은 이재명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과거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에 대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같이 축구단 모금 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인을 향해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전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재명 측의 주장을 두고 혹여 경남FC 후원금에도 대가성 등이 있어서 불법이라는 것을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면 고발을 해서 함께 처벌받도록 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남FC는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된다며 부정한 어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둑이 김경수도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 후원금을 모금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서 만약 이재명이가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만일 검찰이 모르는 지자체 전반에 불법 관행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부 수사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이의 성남FC 관련 해명에 대해 성남FC의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라며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해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들만 줄여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남FC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양쪽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재명 측은 성남FC의 공공적 특수성을 검찰은 주식회사라는 법적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진술서에서 성남FC는 시민통합 축구발전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따라서 성남시가 설립한 프로축구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며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예산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성남FC는 주식회사라며 시민주주가 있고 그 안에는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이는 검찰은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이 되어서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의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철에 10억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도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얼굴 표정이 죽상이 되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순수한 의미의 후원금은 아니라며 거액의 후원금, 광고비를 냈던 기업들이 불법 내지는 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뭉개기로 불송치 결정이 났던 것을 가지고 마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지를 않나 정진상에게 혐의가 드러날 상황이 되니까 이 정진상에게 그거를 떠넘기는 추태를 부리지를 않나 거의 뭐 최후의 발악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이재명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이 신분이라면 당대표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는 등 정치적 고려 같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기 바랍니다. 당장 검찰은 이재명이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쳐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